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보시죠.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의 움직임부터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강력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바로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시장에 급락이 있었는데 하루 만에 급반등에 성공한 겁니다. 지난 금요일의 급반등으로 인해서 주간 기준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는데 다우 지수는 주간 기준 0.2% 상승, S&P500과 나스닥은 각각 주간 기준으로 0.4%씩 올라서 한 주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S&P500 지수는 지난 7주 가운데 6주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을 급반등으로 이끌었던 주역은 바로 전날 급락했던 바로 그 기업들이었는데요. 금융주와 항공주, 크루즈 선사와 여행주, 이런 기업들이 전날에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급락했지만 금요일에 일제히 급반등에 나서면서 시장도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해당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3% 올랐고요.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가 3.6%, 윈 리조트가 2%, 그리고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도 각각 2% 정도씩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빅테크 기업들도 이날 동반 상승하긴 했지만 그 상승 탄력은 다소 제한이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반독점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기 때문인데 이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애프터마켓에서 자세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대형 기술주들은 상승했습니다. 그 가운데 상승 탄력은 제한이 됐고 이 가운데서 아마존은 0.3% 정도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애플과 페이스북이 각각 1.3%씩 올랐고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각각 0.3%와 0.2% 오른 채 마감이 됐습니다. 결국 이날의 시장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전날 불거워졌던 경기 회복 두 날을 딛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급반등을 보이면서 시장도 사상 최고치로 마감이 된 겁니다.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진 갤럭틱이 리처드 브랜슨 회장을 태우고 첫 번째 우주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2004년 버진 갤럭틱이 처음으로 창립된 이후에 17년 만에 리처드 브랜슨 회장은 첫 번째 우주여행을 성공시킨 건데요. 버진 갤럭틱은 이번에 날아오른 그 높이가 86.1km입니다. 86.1km 상공까지 날아오른 이후에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지구로 복귀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구와 우주를 가르는 경계선을 카르만 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보통은 상공 100km 정도를 일컫거든요.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은 카르마 라인을 넘지 않으면 우주로 간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조금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버진 갤럭틱은 첫 번째 우주여행을 성공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첫 우주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블루 오리진의 발사 일정도 7월 20일이기 때문에 이제 8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이 이벤트 역시 많은 관심을 시장에서 모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미국 시장은 이번 주에 2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하게 됩니다. 7월 13일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이제 수요일부터 미국 금융주들을 시작으로 실적을 발표하기 시작할 텐데요. 이번 주는 그렇다 보니까 기업 실적에 따라서 주가와 지수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실적이 문제가 아니죠. 이번 실적까지는 아무래도 실적 기저휴가가 피크를 치는 붕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있기 때문에 지난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가이던스에 주가 움직임은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적이었던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M인데요. 애플과 테슬라 같은 혁신 성장 기업들을 주로 선호하는 댄 아이부스가 GM에 대한 커버리지를 개시했습니다. 메리 바라 회장이 GM을 미국 최고의 기업으로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면서 목표 주가 85달러를 제시했는데 현재 주가가 50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이 주가는 약 50% 가까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을 한 겁니다. GM의 주가는 지난 금요일에 4.8% 올랐고요. 버진 갤럭티, 주말 사이에 첫 번째 우주여행 성공 소식이 있기 전에 서스쿄아나에서는 목표 주가를 45달러로 상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유지하면서 주가는 오히려 6% 넘게 하락했습니다. 다음 기업도 보겠습니다. 범블과 매치그룹인데요. 동반 올랐습니다. RBC 캐피털에서 범블과 매치그룹에 대한 커버리지를 동시에 개시했습니다. 온라인 데이팅 시장의 성장성이 여전히 크다고 평가를 한 건데 그러면서 두 기업에 모두 아웃퍼폼 의견을 줬고요. 덕분에 범블은 6%, 매치그룹은 2.8%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레비스트라우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리바이스라는 브랜드로 잘 알려진 기업이죠. 레비스트라우스. 실적을 발표했는데 리바이스 청바지가 잘 팔렸었던 것 같습니다.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로 훌쩍 뛰어넘어서 특히 주당 순이익 EPS는 23센트를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가 9센트였습니다. 시장 예상치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에 레비스트라우스는 지난 금요일에 1.4% 상승한 채 마감됐습니다. 상품 선물 시장도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국제 유가 보겠습니다. WTI 가격은 이날 2.2%가량 올랐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한 것이 유가 상승의 원동력이었는데 하지만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의 감산 축소 합의가 결렬된 이후에 불확실성에 의해서 주간 단위로는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결국은 어쨌든 지난 금요일에는 2.2% 오르면서 74.63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금값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지난 금요일에 0.6%가량 올랐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값은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연준의 매파적 기조 변화로 인해서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값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죠. 하지만 지난 한 주 동안은 바이러스로 인해 1.4% 주간 단위 상승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1,808.6달러에 지난주 시장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애프터마켓 로제타 투자자문 유에스 백조수탁 운영본부 최진석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키워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빅테크 군기 잡기.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내용이 포함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주 금요일에 증시가 시원하게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조금은 아쉬웠던 게 사실이었죠. 바로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 군기 잡기를 계속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인데 이날 이 바이든 대통령이 기술과 의약품 그리고 농업 3개 분야의 중심으로 반경쟁 관행을 단속하고 그리고 개선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10여 개 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72개의 조치와 그리고 권고안이 담긴 그런 행정명령이 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서명을 통해서 경쟁 없는 자본주의는 착취에 불과하다라는 또 강도 높은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빅테크를 겨냥한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우선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에 과거에 나빴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M&A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잠재적인 경쟁사를 인수하는 이른바 킬러 인수라고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또 제한하는 규칙을 마련하라라고 또 FTC에 촉구를 하는 그런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날 애플과 페이스북의 주가는 1.3%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0.3% 하락했고 알파벳도 0.4%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상승폭이 0.2%에 그치는 등 이번 행정명령 서명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의 지난주 금요일 주가 흐름이 다소 부진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우려 요인이 이번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또 AT&T였었나요? 실제로 기업 인수 합병이 완료된 이후에 기업 쪼개기가 이루어진 적도 있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들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잘 올랐었고요. 이렇게 주가가 오를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닐까 싶은데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둔 빅테크 기업들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이렇게 빅테크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믿을 구석은 어닝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빅테크 부문의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요일에 JP Morgan을 시작으로 어닝 시즌이 개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은행 위주 그리고 일부 헬스케어 기업 그리고 산업체 기업들이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팩트셋에 따르면 지난 7월 9일 기준으로 2분기 S&P 500 기업들의 EPS가 YY 기준으로 무려 64%나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극심했던 지난 2분기와 지난해 2분기와 비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높은 시적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주가 그 중에서도 이익 성장을 좀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IT 업종의 전망도 나쁘지는 않는데요. 이 기술 업종 같은 경우에도 EPS 증가율 전망치가 30.9%로 나타나면서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또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몇몇 빅테크 기업들 개별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예상과 관련한 분위기를 전해드리자면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CY 기준으로 1분기에 실적이 매우 좋았죠. 근데 2분기에도 YY 기준으로 매출이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킹알파 집계에 따르면 지난 석 달간에 EPS 전망치에 대한 상향 조정이 36건이나 있었습니다. 하향 조정은 아예 없었고요. 그만큼 분위기는 괜찮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매출이 46%나 급증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실적 발표 때 사측에서 20년과 비교, 2020년과 비교할 것이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미리 또 예상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또 감안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밖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이번에도 30% 가깝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실은 이렇게 어닝 시즌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어도 반응이 좀 미지근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2분기에는 일단은 실적이라는 분위기는 또 좋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가가 또 좋게 반응을 할 수 있을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실적 정점일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분기 실적까지는 대부분 기업들이 매우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저효과가 있었기 때문인데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럼 이번 실적이 만약에 정점이라면 그 이후의 주가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번 주 미국 시장은 금융주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실적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실적까지는 엄청나게 좋은 실적 성장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죠. 왜냐하면 작년 2분기에는 팬데믹이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점이 바로 2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실적 시즌의 핵심은 바로 이번 분기 실적이 그럼 과연 정점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일 텐데요. 블룸버그에서는 약 65% 그러니까 S&P 500 기업 가운데 64% 정도가 이번 분기에 실적 정점을 찍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림을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첫 번째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룸버그에서는 이번 분기 실적 이후에 지속적으로 실적 성장 속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화살표 빨간 화살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워낙 1, 2분기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이익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빨랐었고 그 속도는 앞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물론 실적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겠지만 그 성장 속도가 줄어들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약간의 모멘텀이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은 위에 그림이 바로 S&P 500 지수의 추이고요. 아래에 있는 바 그래프가 분기별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황색 화살표가 과거에 실적 성장세가 피크를 쳤던 그 시점을 말해주는 건데 과거에도 S&P 500 기업들이 실적 피크를 기록한 이후에 그 다음 분기에는 주가도 평균 분기 상승률을 좀 밑돌았다고 못 미쳤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블룸버그의 설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적 피크를 친 이후 그렇다면 S&P 500 주가의 지수 움직임도 평균 수익률을 좀 하회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물론 과거와 통계가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 분기 실적이 피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도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본부장님, 이번 실적이 피크를 치게 될 것인가도 이제 월가의 시각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투자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월가의 조언이 나오고 있을까요? 지금 월가의 키워드가 피크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피크아웃을 계속해서 걱정을 하고 있죠. 매크로 경제 지표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익에서도 이렇게 피크아웃을 우려하는 또 목소리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2분기가 실적 성장세의 정점이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EPS가 아까도 팩트셋 기준으로 64% 증가했을 것으로 2분기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3분기는 동수치가 23.7%고 그리고 4분기는 18.3%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기저효과가 좀 상세되는 그런 모습도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1분은 이렇게 이익 성장세가 좀 둔화하는 것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는요. 이 S&P 500 기업들의 EPS가 작년에 YY 기준으로 14% 감소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9년과 대비를 하더라도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물론 이제 조금은 걷기긴 하겠지만 11% 높은 이익의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분기별로 붙임은 있겠지만 이게 꼭 정점을 찍고 이제 둔화하겠다 이렇게 또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정보 미디어 배런지라든지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닝 시즌에 대한 좀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지만 그들은 이번 어닝 시즌이 투자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YY 투자 조언과 관련해서는 이제 UBS에서는 경기 민감주 위주의 실적에 굉장한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헬스케어 업종, 서비스 업종, 시금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주가 업사이드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주의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지만 여전히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언 측면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선별, 섹터, 그리고 종목 간의 선별이 그만큼 좀 중요해진 시점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배런스와 크레딧 스위스의 의견을 우리는 좀 잘 참고를 해봐야 되겠네요. 일단 민감주, 경기 민감주 위주로 실적은 좋을 것 같고 그 가운데서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가 다 좋다는 건 아니고 거기서 종목을 좀 선별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건데요. 기술주 GM에 주목하라입니다. 사실 우리가 GM을 기술주로 보진 않는데요. 네, 맞습니다. 경기 소비재 섹터에 속해 있고 거기에 자동차 업종에 속해 있는 그런 기업인데 기업인데 지난주 금요일에 GM의 주가가 거의 한 5%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상당한 업사이드를 제시한 커버리지가 이번에 개시가 됐기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그 커버리지를 개시한 사람이 바로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라는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이 애널리스트가 기술주를 주로 다루는 그런 전문가죠. 그렇고 덜 맞게 GM도 이제 파괴적인 기술주로 간주해야 한다라고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올티엄 플랫폼 하에서 개발 중인 배터리 기술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향후 10년간 5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전기차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만한 최종의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주목한 것도 GM이 오는 2025년까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 부문에 3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보를 통해서 순수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잠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에 아웃포폼 커버리지를 게시한 댄 아이브스인데요. 목표 주가로 85달러를 제시를 해서 현재 주가 대비해서 약 45% 정도의 업사이드를 접쳤고요. 참고적으로 월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스트릿하이 최고 목표 주가는 시티그룹의 90달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오랜만에 이 소식 덕분에 급반등에 나섰는데 최근에 중국 시장의 판매 호조 소식도 있지 않았습니까? 과연 주가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사실은 이제 GM의 주가가 지난 1년간의 흐름을 보면 125%나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달을 떼놓고 본다면 12% 오히려 하락하면서 최근에 어떤 경기 민감주 전반의 부진이라든지 그리고 칩 쇼티지에 대한 계속된 우려 그리고 2분기에 또 미국 시장에서 토요타의 판매 실적을 좀 추월당했죠.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주가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에 이제 2분기에 중국에서의 판매 이제 조인트 벤처를 통한 그런 판매가 되겠죠. 75만 대 이상이 나오면서 YY 기준으로 5.2% 증가했다라는 좋은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호재성 뉴스에도 5거래 연속 하락을 했었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이 같은 투자 의견 제시에 분위기 반전의 계기를 마련을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GM이 전기차 투자에 처음 27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포드 자동차가 300억 달러로 이거를 늘리자 자신들도 35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한 그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전까지는 이번에 투자 의견이 나온 것처럼 전기차 모멘텀에 어떤 주목하는 투자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호재성 뉴스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뉴스들에 대해서 저희가 키워드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